오늘 18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사순절 공동기도 제목을 발표했습니다. 교회협의회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으로서 기독교인과 교회의 역할, 핵 없는 세상과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기도 등 부활의 사회적 의미를 강조하는 내용의 기도 제목을 발표해서 회원교단이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사순절 묵상과 기도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이와 함께 고난 주간에는 별도의 고난 주간 묵상집을 발표하고 진도 팽목학에서 세종 목요일과 성금요일 예배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.